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번외편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애플워치 sos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애플워치 8과 울트라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가 sos 기능입니다. 충격을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미국에서는 911으로 연락을 해서 경찰이나 앰뷸런스를 불러주는데요. 100만 시간의 실제 드라이빙 데이터와 고중력 가속도계의 기능으로 충돌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심하게 넘어지거나 버튼을 길게 눌러줘도 연락을 하고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울트라에는 86데시벨 사이렌 기능까지 있죠. 이 기능이 나오고 나서 우와 진짜 대박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이 되어서 애플이 업데이트를 빨리 하였죠. 이 기능을 정말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실험을 하고 진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리뷰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지난주에 가족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시죠. 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파란불에 지나가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첫 번째 차가 지나가고 두 번째 차가 보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그 거리가 너무 짧아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뒷부분을 박아버렸죠. 물론 브레이크를 안 잡았으면 차 중간으로 아마 박았을 겁니다. 그때 에어백이 양쪽으로 다 터지고 제 와이프는 운전자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란 상황에 애플 업치가 바로 감지하고 911에 연락을 했던 것인데요. 911 요원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안정을 시켜주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도 감사하게도 경찰과 앰뷸런스가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2분 안에 소방차까지 도착을 해서 도로를 막고 경찰이 바로 도로 옆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리포트를 이렇게 해서 주어서 문제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아직 보험 문제와 치료를 받고 있기에 시간은 조금 걸린듯 하지만요. 어쩌다가 애플워치 테스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즘 안전에 관한 많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애플워치 사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애플워치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영상을 미국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블랙박스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내쉬캠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꼭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지역에 따르면 다르겠지만요. 이 기회에 꼭 하나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 두 가지 내용에 넣어 놓을 텐데요. 사실 이 사고 난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서 한번 떠났어요. 도망갔다고 이야기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 좀 있다가 그 장소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반대편에서 경찰차가 오니까 다시 돌아서 저희들한테 와서 또 경찰한테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 만약에 진짜 이 차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 영상이 되었었겠죠. 저도 아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제일입니다.